훈제! 작업을 많이 해요, 요새. 보여주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이건 웃음과 안 나와, 이거는! 자, 이거 수가 있어. 이거 웃음과 안 나온다고! 아니, 형, 이게 뭐예요? 아니, 동시 MC 회사 쪽에서 내용 증명 보내야 돼? 아니, 주인공을 가려버렸구나. 자, 주인공을 가려버렸어요. 전설의 고양이지, 저는 뭐야. 어, 이건 제가 봐도 호는 아니네요, 자. 아, 이게 뭐야! 준혁! 어, 이거 맞히네요? 준혁!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태연! 태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투? 신! 신! 제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에이바르다, 에이바르다. 럭셀! 투! 정답입니다! 이걸 맞히셨어! 아니, 이걸 맞혔어, 이걸 맞혔어. 음료는 물론 커피로 드릴게요. 자, 준혁 씨는 약과가 들어간, 예. 이렇게 간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간식 1등!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어우, 참기름. 아니, 뭘 보고 안 거야? 아, 뭘 보고... 아니, 뭘 보고 안 거야? 제가 원래 집에서 영화만 보고, 잘 밖에 안 나가고. 편하게 앉아서 한번 드셔보시죠. 처음이라 맞평가 해줘야 되거든요, 맞평가. 손으로, 손으로. 광고다, 광고. 고급적, 고급적. 아니, 약과가 들어간 거야. 약과가 박혀있어. 자, 맞평은 어떻습니까? 호동이 형, 어떻습니까? 맛이 어때요, 준혁 씨! 네! 아, 오늘 왜 저래? 어떠십니까? 꾸덕꾸덕하면서 입에 달라붙긴 하는데, 촉촉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맛있고, 오늘 너무 행복한 순간이네, 지금. 이 춘현! 감사합니다! 어우, 힘들어. 호동이, 호동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다음 작품이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여요. 아, 저 왜 일어났어? 어, 왜 일어났어? 아, 편하게. 계속 어디 가시려고요. 아, 어디 가시려? 계속 이민 단나서요. 계속 이민 단나서요. 안절부절. 안절부절하죠. 안절부절. 자, 다음 작품. 포스터,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아, 진짜? 이거는 아까보다 낫다. 이건 아까보다 나아. 자, 이거는 아까보다 낫습니다. 어, 지금. 나래! 나래, 그렇지. 나래는 알아야지. 나 이거 알아. 나래는 알아야지.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오, 맞는 거야. 드라마야? 시나리오 본인이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동원을 좀 많이 줬어요. 정답입니다! 아, 이걸 맞췄어. 어렵다, 요즘. 누가 봐도 지금. 예. 약과. 아, 약과로. 음료는 뭘 해 드릴까요, 음료? 커피 먹지 마, 사약 같으니까. 커피 먹지 마, 사약 같애. 커피 먹지 마. 커피 고르지 마, 사약 같애. 위험해 보여. 사약 같애. 예, 예. 사약 같애요. 조상님이세요? 예. 내가 주면서도 뭔가 기도를 좀 잘 부탁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옥에서 온 조상님. 지옥에서 온 조상님. 지옥에서 살아나오셨어. 지옥에서 왔어. 자, 다음 작품. 주세요.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됐다. 남산의 부장? 실패! 아니야? 한 해. 한 해 조금 받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남산의 부장들. 정답입니다! 부장들! 부장들! 부장과 몇 명 해야 돼? 아니, 이병헌 씨, 이병헌 씨. 이병헌 씨. 범벅스 한 번 보여주세요. 원, 투, 쓰리, 고. 수잘.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 하, 너무 잘해. 자, 이건 가발 사라. 이거 가발 사라. 어, 좋다. 감태 한 번 가볼게요. 그렇지. 모험. 다음 작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이게 뭔데? 어? 어, 잠깐만요.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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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공무원! 실패! 태연! 태연! 8급 공무원! 실패! 넉살! 9급 공무원! 실패! 공무원 9급부터는... 자, 지금 가운데 누굽니까? 붐! 준혁 씨! 아니 붐 가운데! 붐, 다 붐이 아니에요! 다 붐이 아니에요! 가운데 다른 분이에요! 누굽니까, 가운데? 준혁 씨! 준혁 씨잖아요! 이거 K꺼데? K꺼 맞아요, K꺼! 무슨 느낌인데? 글자수, 글자수! 글자수, 글자수!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아, 여섯 글자! 어? 제발 맞혀! 대박난 드라마야! 언니 근데 왜... 아니 나 이렇게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지! 세 장만 알려줘, 세 장만! 너무 알면 바로 맞히시죠! 신!